이지아의 비하인드 이지아의 비하인드 네, 어? 좋아요? 안 됐다 안 됐다 그리고 약간 얼굴을 내가 가리게 하면 안 되겠지? 맞아, 맞아, 맞아 너무 좋습니다 감기가 좀 거랑가 누네 네 어? 네, 좋아요 그런데, 이렇게 왜 가리게 가리지? 처음에 세계보다는 것 아직도 안 때까지 다 나오죠 왜냐면은 이제 안에서 좀 더 좋아해요 다시 거친거에요 사실 이상할 수 있을거에요 아직도 안에서 아직도 안에서 아직도 안에서 네, 아직도 안에서 아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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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이거 아까나 어? 저거 좋은데? 좀 덮어? 알고 친절하게 네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호수차 나름 왜 또 표정을 밝게 안 한 것 같아 네 환영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그걸로는 맛을 알 수 없어 근데 이게 약간 생크림 케이크가 아니라 버터 케이크가 약간 어땠어? 언니 너무 너무하고 말을 안 했어 진짜 이거가 노란색이라고 우와 발랄한 느낌이라 잘한다 후라이트랑 나 후라이트를 원래 안 입는데 잘 안녕하세요 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티비씨 하나 둘 셋에 가자 하나 둘 셋 곧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확인해보세요 계속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저 봄 기준이 네 한 번 더 해야겠죠? 네 우리 왜 갑자기 하이 텐션이야? 몰르려고 안녕하세요 왜 그랬지 그 다음에 DJ 이벤트 DJ 이벤트? DJ 이벤트 네 진짜 DJ 이벤트 왜? 심준호를 기억하는 너한테는 그럴 수 있어 저는 아까 저어보고 해야지 아 네 그럼 다시 휴만 들려드릴게요 완전히 중간에 가게 아 전화해 전화해 야 이거 진짜 간단한데 왜 못하겠지? 전화해 원래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요? 이렇게 형 다시 다시 전화해 학교 깨져 DJ 이거 전화해 전화해 마지막엔 전화해 아 어 숨차 숨차 나는 아직이야 기 빨린다 아니 이게 전화해 전화 전화 아 전화 오 흥미 Oculus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포스턴 차이 현장에 너무 즐겁고 진짜 유쾌하지 않았어요. 너무 재밌고. 드라마 찍었기도 계속 이렇게 즐겁게 찍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드라마가 모든 사람한테 밝고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가 갈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. 끝내주는 해결사 많이 기대해주세요. 진짜 재밌고 통쾌하고 시원시원합니다. 김철아가 끝내줄 거예요.